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 말은 굴묵에 고시락으로 방을 떳떳하게 옛날에는 방을 구둘이라고 그랬는데 구둘에 떳떳하게 불을 떼정하면 고시락 멀똥, 쇠똥들만 다만 이제 굴묵을 짓는 뒤 내가 팡팡 나거든 내는 연기행어여서 연기가 팡팡 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두를 떳떳하게 허장하면 굴묵을 지대해야 하듯이 할아버지, 굴묵이 뭐예요? 그 굴묵은 옛날 초집에 구두를, 방을 떳떳하게 대우치는 떳떳하게 맹그는 그거를 굴묵엔 걷는 그 말이예요 그 굴묵을 짓으면 내가 연기가 팡팡 나니까 그건 굴묵을 안 짓으면 연기가 나지 않을 거니까 네 경험에는 원인과 결과가 똑하게 시대는 말하니까 네